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요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내 정보 그리고 내 자료들이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클라우드 서버에 잘 저장되고 있을지 말이죠. 인터넷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데이터 손상에, 다양한 보안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중요한 내용들은 개인 클라우드 서버를 차라리 운영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게 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또 개인 클라우드 서버를 직접 운영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누구나 클라우드 서버를 쉽게 구축을 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바로 아크로박스입니다. 아크로박스는 개인 클라우드 서버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화, 그리고 메신저, 클라우드, 미디어 스트리밍, 개인 페이지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개인 클라우드 서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크로박스 사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제품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본품과 함께 전원 케이블이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랜선, 전화선, 그리고 간편 설정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260, 190, 그리고 높이는 60mm로 상태 표시 LED 같은 경우는 파워, 웬, 랜, 와이파이, 하드, VUIP까지 이렇게 표시를 실시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열 방지를 위해서 여기 하단을 보시게 되면 공기 배출구도 이렇게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 이 옆면도 마찬가지죠. 뒤쪽에는 이렇게 전원, 그리고 각종 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하단에는 제품 레이블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에는 이 제품의 시리얼 번호와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패스워드들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여기에 HDD인사이드라고 써있는데, 2.5인치 SATA3를 지원하는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를 여기다 장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크로박스를 처음에 딱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라고 이제 제가 요약을 좀 해봤거든요. 먼저 하단에 HDD 아니면 SSD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WAN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로도 이제 와이파이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하지만, 집에 이미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공유기 밑으로 이 아크로박스를 설정을 하더라도 이 아크로박스가 정말 잘 동작을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구축을 했어요. 다음은 아크로박스에서 송출하는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아크로박스 웹에 접속을 합니다. 와이파이 정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크로박스 하단 제품 레이블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끝났다, 그러면 컴퓨터나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웹페이지에다가 주소를 써주면 됩니다. 그 주소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나와있는데, 192.168.0.1 그리고 포트 번호는 8000번입니다. 그 다음은 가이드에 따라서 뭐 그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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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설정이 완료가 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아크로박스만의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요. 먼저 아크로박스는 전화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휴대전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PC에서 말이죠. 스마트폰은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한 SMS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 메시지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일단 뭐 다른 메신저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랑도 엮여있고 대화들이, 그러다 보면 실수를 잘못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가족끼리면 가족끼리, 지인끼리면 지인끼리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는 연락처 관리나 그룹 생성, 그 다음에 공유,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모로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일반적으로 나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여러 대의 기기에서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데이터 저장이나 아니면 관리, 이런 게 좀 용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내부의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지인들끼리 사용하기에 정말 안성맙춘인 그런 제품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보안 자체가 확실히 괜찮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모두 다 여기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뭐 외부로 빠져나갈 일이 없어요. 별도 암호화된 시스템으로 뭐 전화, 뭐 당연히 되죠. 메시지, 그리고 파일들까지 이렇게 저장을 해주다 보니까, 뭐 좀 중요한 자료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아크로박스 이용하게 되면 정말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스트리밍 기능 자체가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영상이나 음악, 네, 그런 것들을 재생하거나 막 스트리밍 하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서버를 보통 막 한 대 장만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크로박스 한 대면 다 끝나다 보니까, 어, 뭐 다른 제품을 살 필요 있나? 뭐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이페이지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게 이 아크로박스 본체와, 그 다음에 아크로메이트라는 앱을 통해서 그렇게 연동하면서, 이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앱을 설치하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 내 개인 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크로박스 자체 웹서버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거다 보니까, 막 일반적으로 개인 웹서버를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홈페이지도 직접 만들어야 되고, 막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마이페이지라는, 그 기능만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아크로박스 내의, 그 클라우드 파일들 있잖아요. 그냥 쉽게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가족끼리 공유해도 되고요. 정말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 요즘 뭐 인터넷 전화나, 아니면 메신저들, 막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막 가족끼리 한다든지, 아니면 연인끼리 한다든지, 그런 대화들이 거기에 저장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혹 좀 못 믿어올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 이 아크로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안전하게, 모든 대화 내용은 여기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우리만의 전용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화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메시지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런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메신저, 이 메신저를 이제 그냥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파일 전송을 할 때, 다른 서비스들 이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 용량 제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하드 용량만 충분하다고 하게 되면, 파일 용량 제한이 없어요. 그냥 무제한으로 서로 공유하고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검을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편하게 가족끼리 안전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통화 자동 수신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CCTV,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 제품에서 또 그 다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서버죠. 내 자료를 여기다 저장해놓고, 뭐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 아크로박스에서는 특별히 그 티켓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나스와는 좀 다르게, 폴더 자체를 티켓 단위로 지정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이 티켓을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티켓을 전달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이 티켓을 또 공유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약간 트위터의 팔로우 기능처럼, 그렇게 막 서로 전파할 수 있다? 그래서 프라이빗하지만, 약간의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 기능이 또 티켓이에요. 당연히 티켓에도 권한이 부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 티켓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권한에는, 이 티켓에 접근 가능한 기한이나, 아니면 다운로드나 업로드, 그런 권한들을 직접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켓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모바일이나 윈도우나 맥, 다양한 인터넷 기기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 활용도 자체가 되게 높다는 점에서, 이 티켓을 자주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일반적인 나스나, 그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좀 장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능 자체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이 리뷰를 통해서, 정말 기능이 많은데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하고, 정말 핵심적인 기능만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만큼 아크로박스는, 전화, 메시지, 클라우드, 미디어 서버, 개인 클라우드 페이지, 막 이거 등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한 번에 제공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막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 점이 좀 괜찮았습니다. 뭐 이것만 봐도, 와이파이도 제공을 해주고, 이거 자체, 클라우드도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그냥 이 기기 하나 딱 집에 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아크로박스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말 안전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빠져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만 저장되니까. 네, 그런 점이 저는 괜찮았습니다. 사용 자체도 되게 편리해요. 또한 모바일이나 PC, 막 여러 디바이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범용성 또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전체적인 편리한 사용, 네,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단일 제품 하나로 모든 게 끝나요. 그냥 공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스 서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기들이 만약에, 좀 집에서 여러 대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제품 하나로 통합이 되고, 단일 기기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구성도 편해지고, 합리적인 금액까지 딱 맞춰주다 보니까, 뭐 더할 나이 없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제품을 누가 사용하면 괜찮을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또 그렇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아크로박스 제품 자체는, 개인 미디어 서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자신만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을 해서, 파일 저장이나 아니면 공유, 멀티미디어 컨텐츠 관리, 이런 데이터들을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파일 공유나 저장,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로 하는, 개인 사용자나, 아니면 소규모 그룹, 비즈니스,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유튜브나 트위치를 운영을 하는, 크리에이터들, 아니면 원격으로 뭔가 수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기다가 데이터를 쉽게 저장해서, 팬이나 아니면 수강생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아크로박스를 통해서, 개인 미디어 서버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퍼스널 스마트 서버 아크로박스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